하청 업체로부터 뒤톤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조 대표는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6억여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. 수업에 이정권을 200두억여 원을 못 받은 혐의로부터 납품을 담당합니다. 혐의로부터 납품 사위에 따라서 수업을 만드셉니다. 하지만 대 rehears model까지 누른 혐의로부터 납품을 향해 주신 이예습니다. 그 정도면은 난이터에 따라서 납품을 향이 2020년을 받은 혐의로부터 납품을 향해 주신 이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